한국신만동 We are the rockstar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신만동 비하이티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뉴스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최근 레전드 락앤롤롤러 록스타드가 되었습니다 같이 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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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부터 이렇게 포스가 이 포스가 하하하하 끝났어 하하하하 지금 진행하는 MC랑 저랑 같은 심정이 밴드 만든다고 했을 때 무슨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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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얘기인가 영화 만드는 줄 알았어 마운절인 줄 알았어 너무 허무 맥락하니까 하이도 미야기 라스트 록스타드 나 이거 너무 좋아 난 역시키의 이 그 느리게 말 끊어서 하는 뭔가 섹시해 하하하하 하하하 같은 심정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난 이런 그치 여기도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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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恋이지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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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벤져즈 이럴면 이럴면 누군가가 나왔나요? 누군가가 나왔나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누가 어벤져즈에서 누가 어울릴 것 같아요? 요시키 상이 아메리칸? 캡틴 아메리카 어쩌면 하이더 상 하이더 안 늙잖아 아~~ 호더네 무조건 미야미 상이 스파이더맨 아 맞아 너무 잘생겼어 제일 젊고 수기조 상과 아이언맨 하려나? 조금 약간? 무시키 상과 아이언맨 무시키 상이 있잖아요 저도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어벤져즈보다 전부 타노스 같아요 손가락 한 번 튀김 다 진짜 기절하잖아 이 사람들 연주에 어벤져즈다 진짜 다 잡으러 오셨네 네 진짜 다 죽이러 오신 것 같아 미야미 아크 아크 타노스 타노스 응 미야미아 Miya A 리타를 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4명이서 세상을 록스러웠습니다. 세상을 록스러웠습니다. 일단 록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밴드맨들이잖아요. 넘버원 네라이 넘버원 네라이 뭐 이미 넘버원이신데 만드는 거 자체에서 피파에서 레전드 선수 다 모아놓은 돈 많이 쓴 편지를 감사합니다. 이 날이 올 때 혹은 올 때 올 때 올 때 올 때 베이스는 없을 거에요. 지금 영광인데 영광인데 떨릴 거 같아요. 떨릴 거 같아요. 그냥 서 있어도 될 거 같아요. 시극적이긴 한데 히트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룬아시와 엑스자반 엑스자반 미야비는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결정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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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로크하고 로크하고 진짜 로크하고 마인드 같아요. 그룹의 이름이 지금 현대의 락은 없다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락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벤저드처럼 우리들이 함께 일본으로 세계에 挑戦하려고 이렇게 이 반도가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 전원이 일단 세계를 언급하는 것도 갬무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으로 로크스탄스 THRS 헤리 지금 영어진 죠 이 Move 뭔가 과거는 생각이 나면서도 요즘 정말 spent 2분의 매우 유니깅 진짜 안 들어요 근데 난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이제 취미... もう楽しむしかない まあ結成しただけでも成功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 23年からアメリカと日本で 結成したばかりなのにアメリカから もうチケットを売り切れたんですね すごいね 何も言えないままただ黙ってずっと聞きたいんです どんな形で音楽が出るかっていうのも楽しみです ジャングルもそうだし 誰が主に歌うかっていう ひとりひとり全部ボーカルができる人たちだから それも楽しみで 4人のボーカルが一緒に歌うときも楽しみです かっこよさそうです そうです メンバージェニンがプロデューサーもできるし 作曲、作詞、ボーカル全部できるから 本当にアベンジャーズですよね でもアベンジャーズもたまに喧嘩するじゃん そうですよね 知りたいですよね 高校生バンドも喧嘩するのに 日本トップの人たちが このインタビューでもありました ヨシキさんがいつも敏感だから でもスキジョさんがよく知ってて ヨシキ使いって言われてます 楽しみですよね 楽しみです ワンピースでゴルディローザーが 大海賊時代を作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 探せ 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 ブランドラインを目指し 夢を追い続ける 世はまさに大海賊時代 このラストロックスターが 大バンドの時代をまた広がるんじゃないかな 楽しみにしてます 今はポップ時代なんですけど またこのニュースで バンド時代が来るんじゃないかなと 少しときめきしながら楽しみにしてます これからも僕らも頑張るので 皆さん 登録といいねとアランセティ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ねー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아멘